안녕하세요. 배우락 수질환경기사 산업기사의 강사 고경미입니다. 수질환경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은 계산 문제가 전체 40% 정도 됩니다. 손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기를 들고 가서 시험을 보시게 되죠. 일반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사칭연산이 가능하지만 일부 문제는 사칭연산만으로 풀 수 없는 로그함수 같은 계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여러분이 공학용 계산기를 많이 사용하세요. 이론 수업 그리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손으로 잘 풀었는데 막상 계산기를 제대로 쓸 수 없으면 답을 구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학용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아보고 기출문제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이 사용하는 계산기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카시오 계산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카시오 FX350 모델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계산기가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볼게요. 간단한 사칭연산부터 로그함수까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화면에는 분수 계산할 때 거듭제금을 넣게 되면 로그를 넣으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네요. 먼저 계산기 화면을 살펴볼게요. 화면에 보니까 지금 S와 그리고 D라는 이 문구가 뜨게 돼요. 그러면 이 S라는 거는 이 Shift, 노란색 Shift가 활성화될 때 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로그다. 그리고 로그 위에 보니까 노란색으로 지금 10의 네모라고 지수꼴이 나오죠.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로그를 누르시면 이 노란색의 지수 버튼에 여러분이 입력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hift를 눌렀다 그러면 여기 S가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D, 이거는 각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30도, 60도, 90도라고 하는 각도는 이제 디그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디그리로 설정이 돼 있을 때는 D로 뜨게 되고요. 아니면 R이라는 라디안 값이 뜨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수질 환경에서는 디그리로만 사용을 하게 돼요. 라디안은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디그리로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에 보시면 화살표가 위아래 그리고 옆으로 화살표가 있죠. 이게 커서키예요. 여러분 컴퓨터 자판에 보시면 커서키를 옮겨서 원하는 위치에서 여러분이 입력을 하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계산기에도 이 커서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감독관이 뭘 하라고 그러냐면은 리세트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리세트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리셋이 초기야. 어떻게 하시냐? Shift 누르시고 9를 눌러주시면은 화면에 Clear라고 문구가 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부 다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3번을 누르셔서 All을 선택을 하시죠. 그러면 리셋 All이라는 또 문구가 나오게 되면은 Yes이기 때문에 는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C 버튼을 누르시면은 초기야가 완료됐어요. 자 이렇게 리셋을 하시면 여러분이 앞서 설정해둔 게 모든 게 다 지워지기 때문에 새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표준 계산 모드로 하려면 모드의 1을 누르시면은 표준 계산이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Degree가 떠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Degree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Shift와 Setup 버튼. 이 모드랑 똑같은 건데 Shift를 누르시면 노란색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Setup 버튼을 누르시고 3번을 누르시면은 Degree로 설정이 됩니다. 이제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계산이도 여러분 손으로 푸실 때 보면은 먼저 계산해야 될 순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복잡한 식이 있다. 그럼 먼저 여러분 뭐부터 계산하시나요? 네 우리가 X 곱하기랑 그 다음에 나누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순으로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그리고 관로가 있으면 또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로에서 관로에다가 이 안에 있는 거를 곱하기 먼저 그 다음에 빼기 하고 나서 관로 밖에 있는 제곱을 계산을 하시고 그리고 분수 밑에 있는 것도 계산을 하셔서 어떻게 분수 형태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손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 순서 지켜가면서 하셔야 되지만 다행히도 여러분이 계산기로 하시게 되면은 이 식 자체를요 순서대로 그냥 입력만 하시면은 계산기가 알아서 알아서 이 순서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계산을 하게 돼요. 자 편리하죠? 대신에 여러분은 뭘 하셔야겠어요? 바르게 이제 계산기에다가 입력하는 연습을 해주셔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4층 연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4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관로열고 30 플러스 10 곱하기 4 이 계산을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계산할 때는 여러분 안에서부터 관로 안에 거 곱하기 먼저 그 다음에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관로 밖에 걸 계산을 하셨는데 계산기로 할 때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시냐 볼게요. 자 먼저 4에다가 곱하기 분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버튼 분수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럼 커서키가 여기 분자 부분에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그럼 거기에 1을 넣고 커서키로 방향키로 한번 누르시면은 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3을 누르시고 곱하기 하시죠. 그 다음에 관로열고요 그 안에 있는 숫자를 넣으셔서 관로 닫아주시고 여러분이 답을 내실 때는 이 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숫자가 80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80 나오셨나요? 그러면은 다음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곱근이 지금 있어요. 자 제곱근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먼저 전체 형태 보니까는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분수를 눌러주시고요. 분수 위에다가 2 플러스 자 루트는 어디에? 여기 있죠. 이 분수 옆에 있기 때문에 루트 누르시고 2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숫자 2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분자에서 다시 밑으로 분모로 내려가야 되니까 커서키를 눌러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역시 1 플러스 그 다음에 루트 버튼 누르시고 2를 눌러서 엔터를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네 답이 나오죠. 루트 2로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1.414로 나오시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거듭제곱 한번 볼게요. 자 제곱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보시면은 7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x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제곱이에요. 그래서 7의 제곱을 누르시면 49가 나오세요. 3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25 누르시고요. 이 제곱 옆에 보시면 x의 네모라고 돼 있죠. 이 네모에다가 빈칸에 3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4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5분의 1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버튼 누르시고 3을 누르시면 3제곱으로 계산이 되죠.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자 이번에는 10의 마이너스 5승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보시면 제곱하고 똑같아요. 제곱 대신에 아까 3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을 누르시고요. 역시 x의 네모 칸 누르시고 마이너스 5. 이때 관로 안에 있는 마이너스 5를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5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요. 이 1, 0, 0, 0, 0, 0분의 1이 나오실 거고 어떤 분은 소수 꼴로 0.00001이 나오실 거예요. 원하시는 답이 어떨 때는 분수 형태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소수 형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전환을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버튼이 이 S 화살표 D 버튼이에요. 그러면은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분수로 나오신 분은 소수로. 그 다음에 소수로 되신 분이 이걸 누르면 다시 분수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는 로그예요. 자 환경에서는 이렇게 로그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로그 나오면 우리가 이거를 상용 로그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로그 옆에 보면은 자연 로그도 있어요. LN이라고. 자 그럼 먼저 우리 상용 로그 어떻게 넣느냐 볼게요. 역시 순서대로 20 그리고 로그 버튼 눌러주시고요. 로그 안에 분수죠. 그래서 분수 눌러주시고 300. 그리고 커서 귀로 역시 밑으로 내려가셔서 25 눌러주시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이때 만약에 로그 대신에 LN이다. 그러면은 로그 말고 옆에 있는 LN으로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자 앞에서 기본적인 계산을 연습을 해봤어요. 지금부터는 연습한 걸 가지고 실제 기출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014년도 1회 수질환경기사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20% NAOH 용액은 몇 노말 용액인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 풀이는 여러분이 각자 공부하셔서 구하시게 돼요. 이론 수업도 들으실 거고 기출문제 수업도 들으실 거고 해서 이렇게 풀이 답을 내시게 되면 여러분이 계산기에다 넣는 거는 여기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 표 위에 있는 거는 서로 곱하기를 해주는 거고 표 아래 있는 거는 나누기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기에다 넣게 되면 어떻게 넣나요? 자 일단 2000 곱하기 곱하기 1 하면 어차피 숫자는 같으니까 1로 나와 있는 거는 빼도 되시겠죠. 그러면은 곱하기 말고 나누기 1000 1000 또 나누기 40 해서 넣어주시면 정답이 5가 나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볼까요? 자 이번에는 LM 100분의 12 마이너스 K 곱하기 4예요. 그러면은 지금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이 K라는 거에 대해서 K를 구하겠죠. K에 관해서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이 변형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기로 연습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K를 구하게 해서 이 숫자들을 이제 계산기에 넣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괄로 마이너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수가 있으니까 분수 클릭하시고 1 그리고 커서 키로 밑에 내려가셔서 4 그리고 역시 커서 키로 이 분자 분모 밖으로 나가셔서 곱하기 눌러주시고 이번에 LN이죠. LN 역시 또 분수니까 분수 누르시고요. 10 그리고 커서 키로 이동해서 100 눌러서 나가서 는 누르시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다른 문제도 볼게요. 이번에는 1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식을 두 번 계산해요. 먼저 여기 100 나누기 1 빼기 10에 마이너스 0.1 곱하기 5 승으로 뭘 구하고 BOD율을 구하고요. 그 구한 BOD율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식으로 BOD1을 구하는 거예요. 계산을 이제 두 번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BODU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수 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수 눌러주시고 위에다가 100 넣어주세요. 그리고 커서 키로 이동해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1 빼기 10에 지수 버튼 누르시고 마이너스 0.2 곱하기 5 그리고 커서 밖으로 나와서 눌러주시면은 정답이 111.11 나오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또 분수 꼴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S랑 D 변환 버튼 활성화 해주시면은 111.11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BOD를 구할 거예요. 근데 힘들게 또 다시 111.11 쓰지 마시고요. 어떻게 지금 방금 계산한 식은 저장이 돼 있어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answer 방금 답 낸 곡에 answer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answer를 누르시면은 요게 의미하는 게 지금 방금 계산한 111.11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얼마 관로 열고 1 빼기 역시 10에 10에 그리고 지수 골에 마이너스 0.2 곱하기 1 관로 닫고 계산을 하시면 얼마 나온다? 네 41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자 N은 NS 자 여기에 Q의 2분의 1 그 다음에 Q의 4분의 3승이라는 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입을 해주셔서 우리는 900 곱하기 15의 4분의 3승분의 50의 2분의 1 아주 복잡한 식이죠. 요걸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900의 곱하기 전체가 분수 꼴이죠. 그래서 분수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분자 부분에는 네 50의 또 지수가 있어요. 지수가 2분의 1승인 거죠. 그래서 지수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분수를 눌러주시면 이 지수가 또 분수 형태가 돼요. 그러면은 1 그리고 커서로 분모의 2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커서로 커서로 요 밑에 부분에 가셔서 15의 역시 지수 눌러주시고 분수 눌러주시고 3 그리고 커서 이동 한번 해서 4 눌러주시고 커서 밖으로 다 나오게 돼서 는을 누르시면은 정답이 834.9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복잡한 식도 어떻게 넣는 이제 요령만 기억을 하시면은 다 푸실 수 있으세요. 자 지금까지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서 기출문제풀이로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요.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자 저는 이제 여러분과 이론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